안녕하세요 유세희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평소에 좋아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그 사람한테 막 뒤통수 맞았어 막 믿었는데 막 배신감 느껴 이러면서 그 사람을 잃었다는 그런 참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사람을 잃고 그 사람한테 막 배신당하고 이러는 거 참 살면서 겪지 않으면 좋을 만한 그런 경험인데요 누구든지 그런 경험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? 사람을 믿는 게 잘못일까요? 오늘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지 않는 법 이런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전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요즘 이제 저희 저 아는 지인들 중에 좀 그런 일들이 있어서 아 왜 도대체 그런 걸까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 그렇지 이런 일들을 웬만한 가능한 이제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런 생각을 요즘 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얘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지 않는 법 시작할게요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된 이제 그 계기가 뭔가 하면 저희 지인 중에 그 예전 직장에 있었던 분들인데 두 분이서 워낙 친한 동료였어요 그런데 그 두 분 이제 따로따로 퇴직을 했는데 퇴직을 해서 이제 각자 뭔가 이제 일을 하다가 의기투합돼서 워낙 회사 때도 친했던 사람들이니까 의기투합돼서 둘이 같이 동업을 한 거예요 원래 이제 잘 친한 사람들끼리 동업하는 거 참 안 좋은 일인데 그 두 분은 그건 뭐 친한 사이에 동업 안 하는 거는 남의 일이고 우리 사이에 뭐 당연히 뭐 우리는 다 잘할 수 있지 라고 해갖고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잘 안 됐어요 그게 그 사업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 포기하고 이제 막 손해본 거 남은 것만 대충 건져서 이제 손해를 왕창 받지만 막 그걸 분배하고 이제 일해야 되잖아요 손해본 같이 동동으로 손해보고 뭐 투자본 나누고 일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막 문제가 생겨서 막 서로 무슨 소송을 하네 마네 그러니까 주변에 원래 같이 친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이 사람 편 들기도 뭐하고 저 사람 편 들기도 뭐하고 서로 아예 그냥 굉장히 막 서로 보지도 않고 소송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막 그런 사이가 되니까 주변에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제 선배가 이제 회사를 이제 독립해서 회사를 차렸는데 그 선배의 후배도 되고 제 후배도 되고 그런 친구를 이제 데려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그 워낙 믿을 만한 친구였으니까 그런데 그 선배 내 회사의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기미를 이제 가지고 그걸 아이템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 후배가 몰래 몰래 준비를 했다가 따로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또 선배는 또 난리가 난 거죠 그 어떻게 뭐 완전히 뭐 죽일 놈 무슨 놈 해가면서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새 막 갑자기 그런 일이 그냥 한 두 건 연달아 딱 터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참 사람을 믿는다는 게 사람 믿으면 안 되나? 사람 믿는 게 잘못된 건가?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에서 그런 이제 믿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지 않으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제가 이렇게 궁금해 생각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들하고 이 얘기를 같이 나눠야 되겠다 자 그래서 내린 결론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결론 세 가지 자 첫 번째는요 뒤통수 안 맞는 법 첫 번째 사람을 쉽게 단정하지 말자 사람을 쉽게 이건 사실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고백하건데 제가 굉장히 잘못된 어떤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지금은 많이 고쳤는데 예전에 난 딱 보면 알아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죠 제가 대표적인 선수였어요 사람을 이렇게 딱 보고 아휴 난 한 번 보고는 알아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근데 웬만하면 다 그게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또 막 잘난 척하고 또 그러는 거예요 봤지? 내가 그렇다고 했지 저 사람?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 하면 안 된다는 건 전 몇 번 이제 그 되게 그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거 느끼면서 이제는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사람을 쉽게 단정하지 말자 이제 이게 첫 보완제고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마디 그 다음에 짧은 기간 몇 번 봐서 단정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존재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코끼리를 만져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와 가장 흡사하대요 사람을 단정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코 만진 사람은 뭐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뭐 다리만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막 이렇게 기둥같이 원래 생긴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단정하는 거는 그거는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단정하는 거는 결국 굉장히 오류로 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쉽게 단정하지 말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예전에 그 회사에서 사람을 단정하면 참 안 된다는 그런 거에 딱 걸맞는 사례가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팀장 중에 막 부하직원한테 막 함부로 하는 그런 팀장이 사실 많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분도 그런데 그 그래서 막 직원들이 굉장히 처음에 싫어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특징 뭔가 하면 막 이제 직원들한테 뭐라 그러고 막 일 못하는 거 막 못 참고 막 난리난리를 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딱 그 부하직원한테 문제가 이제 업무상의 실수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팀장은 그 위에 임원한테 자기가 그런 걸로 보고하고 자기가 책임져요 그런 분이 계시고 반면에 막 부하직원한테 평소에 막 잘해줘요 그러니까 말도 막 아 왜 싫은 소리 잘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뭐 못해도 못해도 잘해서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리고 잔소리도 별로 안 하고 싫은 소리 별로 하기 싫어하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부하직원이 이제 업무상 본의 아니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실수를 했을 경우에 자기만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책임을 자기가 하나도 안 져주는 거죠 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더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처음에 보기에 막 사무실에 소리소리 지르고 막 부하직원한테 막 욕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 저 인격이 완전 쓰레기고 막 이렇게 얘기를 단정을 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는 그분이 더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 다 인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랑 그렇게 복잡한 존재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사람을 딱 보고 뭐 한두 번 보고 아니면 세 번 보고 쉽게 단정하지 않기로 해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사람을 내 마음대로 믿지 마세요 사람을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믿지 말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것도 이제 회사의 사례인데 그 회사에서 굉장히 제 후배 사례인데요 너무나 어떤 옆팀의 자기랑 나이도 비슷하고 이제 한 주 살이 좀 많지만 굉장히 이제 너무 잘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어려운 것도 막 도와주고 뭐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막 다 일일이 챙기고 막 너무나 그 좋은 선배처럼 나이도 비슷하지만 너무 좋은 선배처럼 그렇게 유난히 잘해줬대요 그래서 이제 뭐지 제 후배도 막 아유 막 이제 회사에서 뭐 정 붙일 때도 없고 뭐 마음부 칠도 없고 이러니까 굉장히 믿고 이제 따르고 아주 이제 좋은 사람이 선물처럼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아했었나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막 철덕같이 이제 이렇게 막 믿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내 사람이 됐다 싶으니까 이 그 잘해주던 제 후배한테 잘해주던 그 사람이 그 팀에 뭐 그런 사실 팀 안에서만 공유해야 되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막 물어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고 정보를 주지 않으면 그때서부터 노골적으로 막 성질 내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 마음 약한 후배를 굉장히 난처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난히 그 과하게 너무 심하게 잘해주는 거에는 의도가 있는 거 같아요 의도가 그래서 누구나 뭐 나한테 잘해주면 막 색안경을 이렇게 딱 끼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상식선에서 너무 지나치게 잘하거나 이런 거는 그걸 그냥 그대로 다 수용하는 거는 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사회생활에서 뭐 꼭 뭐 회사에서만 그렇게 했어요 딴 데서도 마찬가지지 거래처에서 거래처 뭐 사장이 너무나 나한테 과도한 선물이나 이런 거 다 뇌물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어머 저 사람 너무 믿을만해 나한테 잘해줘서 믿을만해 이렇게 한다고 내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 합리화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누구든지 상식 가족이 아닌 다음에야 상식보다 너무 벗어나게 지나치게 잘해주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든지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막 신뢰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뭔가 하면요 사람한테 쉽게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말자 말하면서도 너무 막 제가 막 이렇게 상막하게 인간관계를 만드는 그런 이제 그 조언들만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아 마음이 안 좋긴 한데 사실이에요 여러분 너무 사람한테 쉽게 쉽게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요 그 사람한테 대해서 이기겠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거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하면요 사람은 기대하는 존재가 아니래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굉장히 막 진리처럼 기대할 만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걸 예전부터 막 굉장히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특히 회사에서 100 주면 50 받으면 제대로 하는 장사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특별히 기대할 일도 없고 그리고 특별히 기대를 안 했으니까 특별히 실망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꾸준히 무리 없이 끌고 나가기 위한 가장 꿀팁이 뭔가 하면 내가 100 줬을 때 50 받으면 성공한 인간관계라고 내가 스스로 원칙을 세워놓는 거죠 그래서 특히 부하직원 같은 경우는 잘해주고 잊어버리면 돼요 근데 막 왜 그렇잖아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한 게 어떤 건데 막 무슨 드라마 쓰는 것도 아니고 뭐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건 굉장히 바보 같은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냉정하게 따져보자면 내가 100 줬는데 그 사람은 100 받았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50만 해줘도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인간관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사례를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제 사례인데요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생각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회사 안에 조직에 있을 때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부하직원들이 정말 충성을 맹세하죠 그렇게 딱 퇴직을 하면요 그때는 좀 달라요 그래서 뭐 막 이제 막 이제 처음에는 막 연락도 자주 하고 이러더니 이제 그 연락도 뜸해지고 막 나중에는 막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진짜로 이제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막 연말 되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말 이제 한 해 잘 뭐 보내시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이렇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유치하게 뭔가 하면 그래 누구부터 전화 하나 보자 막 이런 거 거의 그래 두고 보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대로 배은망덕한 뭐 그 후배들 막 리스트 만들기 이런 거 실제로 했다니까요 막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제 직원들 후배들한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100 주고 100 받겠다는 그런 이제 심리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가 해준 거 잊어버리고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지 말고 그 내가 손해보는 게 손해보는 게 그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그 사람과의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쩌다가 이제 연락을 온 그런 이제 후배들이나 이러면 아 너무 고맙죠 연락을 줘서 고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연락 안 준 안 하거나 너무 가끔 연락하거나 이런 그런 이제 사람들한테 뭐 실망하거나 뭐 괘씸해 할 일이 아니거든요 제 저의 그 이 속마음을 잠깐 말씀드렸어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아 사람은 귀하고 신중하게 대해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중하고 귀하게 그래서 그 일단 모든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쉽게 단정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을 너무 쉽게 이런 사람이라고 믿어버리지 않으면 특별히 배신당할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나를 어떤 식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신중하고 귀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사람들을 대할 땐 신중하게 귀하게 그렇게 대하고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팁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수업TV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세요? 여러분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한식구로 오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